자, Actual Test No. 8입니다. 71번 가죠. A번 바로 보실게요. Gathering 하고요. Gathered.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선택의 문제인데요. 뒤쪽에 보시죠. Around him, some of the finest minds in the country. 그리고 이제 Known as Roosevelt's Brain Trust 묶어주시고요. 문장 전체의 주어는 The President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내용상 지금 이 President가 Roosevelt 대통령이 Around him을 없애주시면 조금 또렷하게 보이죠? 그렇죠. Gathered some of the finest minds. 이게 이제 뛰어난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finest minds. 뛰어난 사람들을 자기 주변에 모으면서가 될 테니까 ing. 뒤쪽에 목적어가 있잖아요. 현재 분사만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ing 형태만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B번 있는 문장 보시면 At the heart of the new deal. 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Roosevelt 대통령의 경제 부흥 정책인데요. What did Roosevelt's willingness to intervene? 자, at the 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문장 앞에 있으면서 도치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도치 3종 세트라고 해서 가장 도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부정어가 문장 앞에 있을 때 하고 only가 이끄는 구, 그리고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 부사 표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주어동사가 이제 도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 이것 때문에 도치가 일어난다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것이 있으면 무조건 도치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어떤 장소 방향성 표현으로서 추상적이지만 어쨌든 뉴딜 정책의 중심에는 그러면 이제 디드가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뒤쪽에 일반 동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words로 가주시면 Roosevelt's willingness가 있는데 그거에 뭐 하고자 하는 willingness냐 intervene in the free market 자유경제 시장에 좀 개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있었다가 되겠죠. 되시죠? at the 부터 deal까지가 앞에 나가면서 동사 그리고 문장의 주어가 willingness입니다. 마지막 c번 보시면 the works progress administration 단체죠. 이거 지금 대문자로 다 썼습니다. wpa라는 곳이 was the largest federal agency, 연방기관이에요. in the government program of economic relief 자 경제를 좀 이렇게 완화시키고자 하는 경제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원래 이제 relief라는 것은 어떤 고통이나 힘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providing provided close to 8 million jobs입니다. 거의 800만에 가까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어쨌든 여기서 끊어주면 뒤쪽에 이제 보충 설명하는 분사 구문이고요. 원래 분사 구문이 기본은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가 기본인데 BEING가 생략이 되면 즉 BEING이 생략이 되면 PP 형태가 남을 수 있다. 그러나 뒤쪽에 지금 보시면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위에 A번 1번 A번이죠. gathering과 마찬가지로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는 현재 분사만 올 수 있습니다. 72번에 1번 가시면 only in modern times have most people married for love 자 only가 이끄는 표현이 앞자극에 있으면서 동사에 먼저 나옵니다. 주어가 most people이고요. 자 위에서 봤던 도치 3종 세트 부정어 only 장소 방향 표현입니다. 부정어 only 장소나 방향 표현이 문두에 있을 때 도치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most people이 주어니까 have ok 2번 가시죠 therefore emotional attachment were of no importance to parents in arranging marriages 자 정서적인 애착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누구에게? 부모에게 있어서 뭐하는? 결혼을 이렇게 중매해주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고요. 자 우리 of plus 추상명사는 형용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f importance는 important of significance, significant of use, useful of help, helpful 뭐 이런 식으로 of plus 추상명사는 형용사 그래서 of no importance 중요하지 않은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B 동사 war 다음에 잘 와 있고요. 3번 갈게요. the most common emotions couples expressed seem to have in resentment and anger 자 가장 흔한 가장 흔한 감정이고요. 꾸밀게요. 이 커플들이 expressed 표현한 가장 흔한 감정은 seem은 현재죠. 근데 뒤쪽에 to have a pp를 썼습니다. to have a pp to have a pp를 쓰는 것은 주된 동사보다 한 시점 과거일 때 주된 동사보다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 당시에 그 커플들이 표현하는 가장 흔한 감정은 분노와 분노 둘 다 분노예요. resentment, anger, 분노와 화 였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seem 다음에 to have a pp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wife beating 아이고 아내를 때리는 것이 commonplace 아주 흔한 일이었고요. and so did husband beating 반대로 남편이 맞고 사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so 동사주어 패턴 아시죠? 여기 밑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긍정문일 때 앞쪽에 긍정문이 있을 때는 앞쪽에 긍정문이 있으면 뒤에서 받아서 어떤 주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합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so 동사주어 또는 as 동사주어를 씁니다. so는 부사라서 다른 접속사 없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and 같은 거 하나 붙여주셔야 되고요. as는 접속사로서 바로 쓸 수 있고요. 자 앞문장의 이제 부정문일 때 앞문장이 부정문이면 neither 동사주어 또는 nor 동사주어 써서 어떤 주어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패턴이고 그럼 이제 또 여기 앞에 있는 동사를 그대로 받아 쓴다라는 게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것처럼 b 동사는 b 동사대로 조동사는 조동사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 그리고 이제 have, pp는 have나 has 중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4번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어때요? 그렇죠. 앞쪽에 words commonplace잖아요. 그러면 이 words를 그대로 받아서 so 동사주어 패턴에서도 b 동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words로 바꿔줘야 돼요. so words husband beating 아내를 때리는 것이 흔한 일이었고요. 남편이 맞고 사는 일도 흔했습니다. 부부간의 폭력이 흔했던 그런 시대랍니다. 자 5번은 뭐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husband를 꾸며주는 것이기 때문에 who 사람이기 때문에 who 오케이 73번 가시죠. a번에 가시면 it is the electronic version of the junk mail. 자 junk mail 과거에는 이제 물리적인 지금도 마찬가지로 옵니다만 junk mail의 전자 버전이 이제 이메일로도 junk mail이 있죠. 이 junk mail이 to deliver, 배달하다 to be delivered 배달되어지는 인데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뒤를 보시면 목적어도 없고요. 메일박스로 배달되어지는 이죠. junk mail이란 자체는 배달되어지는 거니까 수동태로 to be delivered 라고 하시면 돼요. b번 가시면 자 투부정사 할 것인가 동명사겠죠? 동명사 할 것인가 to determine, determining which messages are spam and then deleting them is irritating and time consuming 자 문장을 해석해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렇죠. 어떤 메시지가 스팸메일인지 그리고 그거 이제 delete, 삭제하는 거 어때요? 성가시죠. 그래서 아주 irritating 성가시고 time consuming 시간을 소비시키는 시간을 잡아먹는 일입니다. 투부정사로도 괜찮고요. determining도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뭘 선택해야 될까요? to determine, determining which messages are spam and then deleting them 그렇죠. 병렬구조 때문에 ing로 가는 게 좋죠. 여기 만약에 deleting 자리에 delete라는 원형이 있었다면 to determine 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to delete 또는 그냥 delete 있으면 to determine 도 괜찮지만 이렇게 지금은 deleting이라는 동명사가 있기 때문에 determining 이라는 동명사로 선택을 해주는 게 병렬구조 깔끔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병렬구조인데 접속사가 여기 보이시죠? and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and라는 접속사 그래서 병렬구조 접속사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의 것이 문법적인 모양이 같아야 합니다. 접속사 기준으로 좌우의 것이 문법적인 모양이 같다. 앞에가 동명사니까 뒤에도 동명사 선택한다. right? 마지막입니다. however 보시죠. however, these filters sometimes cause problems because they may have important necessary messages 이런 필터가 때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하거나 필요한 메시지 자체가 뭐 되어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blocked from getting through blocked 되어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have라는 단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주동사인데 have a, b 구조죠. 그래서 a가 messages 이고요. 메시지는 block 하나요? block 되어지나요? block 되어지는 거니까 blocked라는 과거분사를 쓰는 것이 맞다. 그렇죠? have messages blocked all right 자 14번에 1번입니다. people often believe that the reflection of light from the ocean is what causes glaciers to appear blue 자 what causes glaciers to appear blue what절은 해석할 때 뭐 뭐 하는 것 이고요. 지금 이게 cause a2 부정사가 있습니다. a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도록 만들다예요. a로 하여금 투부정사하도록 만들다. 그래서 빙하로 하여금 푸른색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 바로 빛의 반사가 빙하가 푸른색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 이라고 믿는다. 괜찮아요? actually actually what causes glaciers to exhibit the blueish hue hue 라는 단어가 색조거든요. 파란색 색조를 띄게 만드는 것은 이번에는 주된절 자리에 what절이 잘 나와 있습니다. 빙하로 하여금 blueish hue exhibit 보여주도록 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이만큼이 주어잖아요. what부터 hue 까지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ease 라고 잘 썼습니다. 3번을 보기 위해서 계속하시면 regular ice such as the ice that we use at home appears white 주어가 regular ice 동사가 appears 입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다요. appears white because light is able to enter and exit without the ice produces any discernible change 이렇게 되는데 3번이 produces 거의 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동사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전치사 without 있어요. 전치사가 있으면 뒤쪽에는 기본적으로 명사나 동명사가 와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 오면 되는데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치사 오고 명사도 왔어? 그런데 욕심이 많아. 전치사가 명사 플러스 동명사 까지 오는 거죠. 동명사가 욕심이 많은 거라고 볼까요? 왜냐하면 의미상 주어를 가지고 명사 의미상 주어입니다. 전치사 명사 동명사 패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치사 명사 동명사 패턴 볼 수 있는데 그때 명사 동명사 의미상 주어 그러면 without the ice producing 정도가 되는 게 맞겠죠. 얼음이 얼음이 any 디서너블 체인지 구별 가능한 식별 가능한 디서너블 식별 가능한 디서너블 체인지를 만들어내지 않고서가 됩니다. 그래서 without 다음에 동명사 얼음 그리고 이것이 의미상 주어 이고 동명사 ing 형태로 바꾸시면 돼요. 4번 가시고 The ice crystals that make up a glacier are tightly compressed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주시면 그렇죠. 주어가 crystals 동사가 are compressed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This large surface area of the glacier allows it to observe more and more light 그렇죠. Observe 흡수하다니까 점점 더 많은 빛을 괜찮아요. 75번 갑니다. A번입니다. That is why we find companies such as IBM or General Motors considering considered an entire glove as their target. 여기서 선택해 보시죠. 우리가 이 find 하다라는 거죠. find 기준으로 해서 AB 구조로 많이 쓰죠. find AB 그러면 A가 B하는 것을 발견 하다. 또는 A가 B한 다 라는 것을 깨닫다. 이런 패턴 이에요. 지금은 이제 find 다음에 목적어가 companies such as IBM or General Motors 고요. 그 다음에 considering ing 할 것인가 considered 할 것인가 과거분사 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수동적일 때 거죠. 앞에 A가 수동적이면 considered A가 능동적이면 ing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뒤에 보면 또 목적어도 있어요. 또 entire globe 를 as target 이번에 이제 후반부에는 또 consider AB 구조 나온 거죠. consider as B 까지 그죠. 그러면 A를 B로 간주하다. A를 B로 간주하다. 이렇게 목적어 A가 뒤에 있어요. consider AB 구조에서 A가 entire globe as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their target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ing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IBM이나 General Motors 같은 회사들이 considering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간주하는 것. 뭘 뭐로 간주합니까? 전체 전 세계를 entire globe 그들의 목표로 삼는 것을 또는 그렇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B번 갈게요. With modern rapid transportation and highly organized system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여기까지는 상관없고요. 동사 주어가 manufacturing goods are more and more easily moved to whatever country produces them most cheaply. Manufacturing goods 에서 이게 지금 goods를 주어로 잡을 것인가 manufacturing 을 주어로 잡을 것인가 내용상 물건을 만드는 것은 이 되거든요. 물건을 제작하는 것은 물건을 생산하는 것은 이 됩니다. 그래서 이즈로 가는 게 맞겠죠. 동명사가 주어다 투부정사가 주어다 그러면 단수 취급을 해요. 물건을 제작하는 것이 점점 더 쉽게 어느 나라든지 그것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곳 whatever country produces the most cheaply 어떤 나라라도 가장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쉽게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C번 보기 위해서 thus 부터 하시면 thus we have for example a DVD 플레이어 whose which parts have been made in Malaysia assembled in China and finally sold in the United States. 뒤쪽에 목적어 명사인 parts가 있어요. 이 parts를 같이 안으면서 관계대명사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whose가 맞죠. 그래서 whose parts가 됩니다. whose 다음에는 명사가 무조건 한 덩어리가 나오게 됩니다. 명사 하나까지는 같이 묶어 주시고요. 뒤쪽에 동사가 나오면 whose 플러스 명사가 주어 인 것이고요. 주어 동사가 나오면 whose 플러스 명사가 목적어 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whose 다음에는 목적어가 하나 무조건 있어야 한다. 위치를 쓰고 나면 이 parts 를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76번에 1번 가시면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he threatening consequences is a very serious business 수일치 문제입니다. 동명사인 responding 이 주어잖아요. climate change and threatening consequences 에 대응하는 것은 반응하는 것은 is a very serious business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쭉 가시면 but it is not hopeless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중부정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so are all foreseeable outcomes inevitable 그리고 예견 가능한 결과들이 다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문장이 긍정문이면 as 동사주어 또는 so 동사주어 고요. 앞이 부정문이면 neither 동사주어 그리고 nor 동사주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죠. 이게 앞에가 not이니까 이게 neither가 돼야 돼요. 네. neither are all foreseeable countries inevitable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다. 여기 이러한 예측 가능한 모든 결과들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해석을 일부러 적어드렸습니다. 모든 예측 가능한 결과가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3번 가볍게 보시면요. most of these actions save money 해서 뭐 그냥 괜찮아요. 여기 actions 할 때 여기가 복수니까 여기 뒤쪽에 있는 명사가 복수면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인 most도 복수 취급을 합니다. sum도 마찬가지고요. 분수라든지 퍼센트 같은 것들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뒤에 있는 명사를 보고 단수 복수를 결정하죠. 그래서 지금 복수니까 save 오케이. 4번을 갈게요. 4번을 보시면 어디서부터 봐야 됩니까? 문장이 너무 길죠? 아주 기네요. 지금 in부터 계속 가야 되는데요. 쭉 가셔서 for other reasons as they also deal with the broader issues of sustainability through reducing dependency 여기 이제 병렬구조입니다. 그리고 cutting air pollution 그리고 preserving ecosystems 해주시고 꾸미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help maintain ecological processes 입니다. 그러면 앞에가 여러 개가 있고 서로 하나로 보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 취급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5번에 가시면 it is tempting to focus on technological solutions 아주 매혹적이다. 뭐 하는 것이 이건 가주어고요. 투부정사가 진주어로 쓰이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그렇죠. 사건 사람이 이제 tempted 유혹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는 것은 매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ing 괜찮아요. 77번에 a번을 보시면 one has the impression one이라는 건 불특정 아무나를 얘기합니다. 어떤 impression이 있어요? blue is so popular because it is less symbolically marked as than other colors 지금은 앞쪽에 less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앞에 less가 있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than 있어야 됩니다. 앞에 more가 있어도 than er로 끝나도 than 이고요. 앞에 as가 있으면 as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냅니다. 앞에 as가 있는데 이런 걸 써 놓는다든지 지금처럼 less가 있는데 as를 놓고 헷갈리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죠. B번 가시면 In the same way the fact that blue is the favorite color of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자, blue가 사람 인구의 절반 정도가 좋아하는 색깔인데 그 사실은 니 주어죠. 이 자리에서 지금 is냐 being이냐 인데 being을 해버리면 동사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필요하니까 is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죠. 마지막입니다. C번에 보시면 We paint blue on what which we think is calm and almost neutral 우리는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을 합니다. 어디에다가 이거 살짝 꾸며주시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분하고 가장 중립적인 어떤 그런 것 위에는 파란색으로 칠한다가 될 텐데요. 위치를 쓰게 되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용은 지금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what is calm what is neutral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what을 가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78번입니다. 1번입니다.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re are common myths about education and have almost no factual basis. 자, it is 할 때 it은 가주어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대절이 진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대절은 놀랍지 않다가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 2번 가시면 IQ shifts of 5 to 10 points can occur in a few months 몇 달 사이에 IQ가 5에서 10점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화는 발생할 수 있어요 니까 상관없죠. can occur 능동 괜찮고요. 3번 According to another myth of long-standing grouping students by ability improve their performance. grouping students students를 grouping하는 것 학생들을 그룹을 지어주는 것을 얘기하죠. 뭐에 따라서 그룹을 지어줍니까? 능력에 따라서 그룹화해 주는 것은 improve한다.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 S 하나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 취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improves improves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보시면 Finally many in education have insisted that discovery learning Discovery learning이 어떤 거냐 꾸밀게요. Where students master scientific principles through problem solving rather than direct instruction 주어가 Discovery learning 동사가 words 였거든요. 가운데 꾸며주는 관계부사절인데 where 괜찮아요. 뒤가 완전하니까 오케이. But it turns out that the opposite is true. 하지만 반대가 정반대가 사실이라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Turns out that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 것으로 반명되다. 괜찮죠? 7, 9번입니다. Banana produces concentrate their effort on a single crop that which is a problem because it encourages insect past diseases to spread throughout the plantation 한 종에만 집중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은 생산량 측면에서는 유일히 할 수도 있지만 질병이 생기면 한 번에 다 폭망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that 할 거냐 위치할 거냐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 심표가 있습니다. 우리 심표 다음에 쓸 수 없는 관계대명사가 있으니 death은 쓸 수가 없죠. 위치 후까지는 되는데요. what도 안 되고요. 관계대명사 death은 심표 다음에 오지 않는다. b번 갈게요. often chemicals are used that is our subject to constrict controls. 화학물질이 사용되는데 그 화학물질은 be subject to 는 뭐뭐의 대상이다예요. be subject to 뭐뭐의 대상이다. 그래서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이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해서 관계대명사 death절이 조금 앞에 떨어져 있는 그렇죠. 주어를 보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나요? 잠시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쪽에서 당황되네요.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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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